여러분들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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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4월달 교육청 모의고사는 이 문제들 대상으로 해설강의 반드시 들으세요. 반드시요. 가셔서 네가 이 문제를 맞췄던 틀렸던 제가 해설강의에서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녹여놨는데 그걸 여기서 다 풀어낼 수는 없고 이번 4월달 교육청 모의고사는 저는 되게 걱정스러움이 커요. 양심의 가칙을 느꼈기 때문에 영어공부를 수업만 듣는 정도로 찔끔찔끔 하셨던 분들에게 굉장히 큰 경종을 울리는 시험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느껴지고 제가 일부러 지금 해설강의하고 있던 와중에 이 느낌 그대로 제가 지금 수업했던 이 느낌 그대로를 전달하기 위해서 칠판다 일부러 지저분한 데도 안 지웠어요. 저는 지금 약간 흥분 상태예요. 이거 이대로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그냥 찔끔찔끔 공부하면 안 그래도 정치인원도 늘었는데 영어까지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작년 1년 내내도 들었지만 올해 4월에서 저는 더 확실하게 들어요. 세 가지 관점으로 잠깐만 얘기를 할게요. 아니 근데 여러분들 진짜 농담이 아니고 해설강의 반드시 들으세요. 요 정도의 선택 문황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이거를 두 시간이 넘게 찍어 놨거든요. 러닝타임 두 시간 다 투자하려고 하지 말고 매일 한 두세 문제씩만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얘들아 가면 잘했다 싶을 거야. 얘들아 제발 가면 알아. 특히나 이번 시험에서 제가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립니다. 이걸 모르셔도 돼. 이거 수업하다가 나온 얘기고 단어 있잖아 여러분들 요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각각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 단어 최근에 현장에서 저랑 같이 수업하신 분들은 빈칸 유용독해의 빈칸 챕터 들어갔을 때 이거 모르면 큰일 난다. 라고 했었던 거 있었을 거야. 이것도 V 단어에 제가 집어 넣었었죠. 제발 아시라고. 이 단어도 마찬가지죠. 양립 불가능. 얘는 나오면 땡큐 하셔야 되는 그리기에 명확한 기준을 준다고 했었죠. 이번에 역시는 크게 떴고 이 영상 보는 친구들이 제 기존 생부들이라면 여러분 이거 뭔지 알지? 내가 정말 목 놓아서 말씀드렸던 그놈 Determine을 언제까지 결정하다 라고만 얘기할래. 무엇이 무엇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인과관계로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게 이번에 치명적으로 나왔잖아. Latitude? V 단어에서 했던 이 단어 외우셔야 된다니까. 위도? 특히나 이번 4월 교육청 문의고사의 31번 뭐 산맥이 어떻고 위도가 어떻고 크랍이 퍼져나가고 난리 났지 너네 지금. 그 문제 풀면서 와 이분 개소리야 싶었던 것들. 그게 이런 게 안 잡히면 문제를 못 맞춘다니까. 이런 거 안 나오면. 유전자로 보여? 에이. 이번 빈칸에서 또 나왔잖아. 타고남. 자연선택? 에이. V 다 안 하셨던 분들. 나온다 그랬잖아 내가. 자연선택? 타고남? 진화? 아웃컴피트? 밖으로 경쟁해? 에이. 뭐 뭐 보다? 뭐하다. 아웃그러우스? 아웃퍼포드? 아웃스텐드? 아웃넘버? 등등등. 소 롱에스? 매우 길다? 뭐처럼? 에이. 에스 롱에스? 소 롱에스? 에스 파에스? 뭐 뭐 하는 한 조건. 이것도 모르시면 그리기가 힘들었죠. 자. 다 쓰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지금 칠판에 썼던 단어들이 기본적 의미에다 활용까지 되시냐 이거예요. 해설강에 들어가 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제가 다 녹여놨으니까 가서 보세요. 근데 사실은 제가 약간 지금 막 이렇게 막 걱정스러운 이유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아 이번 4월 교육청 모의고사를 그냥 대충 읽고 느끼고 필로 감고 그러면서 뭐겠지? 라고 하셨던 분들은 아마도 단언컨대 너네 30번 문제에서 34번까지 빈칸까지예요. 난리 났을 거라고 봐요. 자. 다시 해설강에 들어가세요. 지금 막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면 너무 길어지니까. 해설강에 들어가셔서 저 인간이 말하는 이 글 읽기 능력. 다시 말하면 그냥 대충 줄거리나 이미지나 아니면 단어만 둥둥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고 명확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또는 어떤 말이 어떤 말과 똑같은 말인지에 대한 재진술 파악에 대한 능력 및 연습이 없으면 또는 이번에 여러분들 문장 길이 미친 듯 시킬거든? 근데 그건 저도 못해요. 근데 난 뭐는 한다? 어려운 문장도 그래도 어떻게 내가 뚫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될까? 아무튼 이런 능력이 없으시면 올해에 여러분들의 수능이 이 정도보다 조금 더 어렵게 나올 거라는 가정 또는 두려움 그게 있으면 여러분들 원하는 점수가 잘 안 나올 것 같은 아주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저는 들려요. 정시가 많이 늘고 있다니까 얘들아. 그럼 영어도 쉽지 않아야 될 것 같아서 그래 내 말은. EBS도 연기 안 되는데 지금. 그치 얘들아? 그럼 이거는 뭘 통해서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 수업에서 들어보세요. 제발 해설 강의 들으세요. 제가 한 열 번은 얘기할게요. 그 정도로 이번 시험은 중요해서 그래요. 순서배열 문제 2번의 너희들. 아니 내가 이 B까지는 맞았는데 왜 B, A, C가 정답이지? 나는 B, C, A인데. 근데 내가 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나? 말은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가 뭐냐? 순서배열이든 문장 삽입이든 원칙을 수용을 안 하세요. 원칙을. 정답은 B, A, C인데 B, C, A를 고르셨다고 하면 저는 대답은 이렇게 해드려요. 아 너가 하는 말도 말은 된다. 인간이 원래 그렇잖아 얘들아. 흐름 문제는 순서배열 문제 특히. 또 어찌어찌 듣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아니야. 이번 순서배열 문제 쉽지 않았거든 얘들아. 가서 원칙을 가서 수용하는 방법을 보고 오세요. 보고 오세요. 정말로 여러분들 이번 해석 강의는 무조건 들으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너무너무너무 나우드 세요. 특히나 순서배열 문제 이쪽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스킬 위주로만 가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눈에 보이는데 여러분들 최근 한 3년 내지 4년 동안에 오답룰 탑5 안에 순서 삽입 미친듯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거 알지? 야 스킬과 느낌으로 다 해결이 되면 그런 일이 생기겠니? 다들 스킬만 공부하면 되지? 아니라니까. 내용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들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B까지는 누구나 1등을 잡을 수 있는데 이게 B, A냐 B, C냐 결국 이 갈림길에서 스킬을 부린다? 부릴 스킬도 없어요 여기는요. 그때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자꾸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죠. 왜 내가 고른 문장 삽입은 내가 3번을 딱 고르면 왜 바로 옆에 정답이 4번이고 4번을 고르면 왜 정답이 5번이라고 그러고 왜 자꾸 옆에만 머물까? 라고 하시는 분들 가서 보세요. 제가 잔소리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이번 4월 모의고사는 이미 제 말한 거 안에 총평이 다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 아니니 얘들아? 경고의 메시지라고 저는 느껴져요. 그렇게 녹록지 않은 문제. 단 앞쪽 페이지에 20번대만 빼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강력하게 들어야 되기 때문에 총평은 딱 이 한 마디로 끝낼게요. 해설강의 꼭 들으세요. 가서 뚝배기를 깨지든 뭐하든 틀리든 뭐하든 느끼고 그 다음 단계를 빨리 지금부터 구성을 하십시다.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는 제가 수업에 녹여놨기 때문에 해설강에 녹여놨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빨리 준비하자 얘들아. 6평이 또 얼마 안 나왔잖아. 수고 많았습니다.